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주간에는 또 특별한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특별한 날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날이 무슨 날이 있었나? 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었냐면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특별히 자매가 형제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으로 아주 익숙한 날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언젠가 한번 이 발렌타인데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나? 라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원 후 3세기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발렌티노 주교를 기념하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발렌티노 주교는 당시의 교황이 결혼을 금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러한 많은 연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주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황제의 명령이지만 이것은 옳은 명령이 아니다 내가 나서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결혼 주례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렌티노 주교 덕분에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황제의 입장에서는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렌티노 주교가 순교한 날이 2월 14일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 사람의 그러한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2월 14일을 연인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켜오는 그러한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일본의 한 죄가 회사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을 주면서 우리 사랑을 전해보자 라는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발렌타인데이 하면 떠오르시는 기억이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처음에 사랑을 속삭였던 때 아니면 어떤 때에 또 초콜릿을 주면서 그런 것은 주지 않더라도 또 사랑을 나누고 기념했던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발렌타인데이 하면 내가 참 젊었을 때 그 수많은 여학생들이 초콜릿을 들고 나를 따라왔었는데 뭐 이러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왜 초콜릿을 주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을 다른 의미로 특별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월 14일이 아주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가 일본군들에게 사형을 언도받은 날입니다 이후에 안중근 의사는 한 달 정도 뒤에 사형을 집행당하지만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의 유예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2월 14일 날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날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2월 14일을 또 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발렌타인데이라는 이 표현을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발렌타인데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이 생각이 같이 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참 의로운 선택을 하신 귀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연인들과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보냅니다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른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기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념을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념하는 어떠한 기념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날을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념일을 명령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6월절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주시기 위하여서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재앙들을 일으키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재앙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여우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가도 좋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재앙이 이집트 백성들에게만 찾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지 않도록 이 재앙이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도록 이 넘어간다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6월입니다 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했고 그날 밤에 재앙이 이르를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재앙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심판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넘어갔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6월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6월절을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6월절이 있는 날, 그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해를 그 달에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날을 기억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왔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 6월절을 잘 기억해서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첫 번째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달마다 다시 새롭게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6월절이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차라리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갈까? 이러한 마음을 먹기에 이르는 것이죠 모세가 있어서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무슨 마음까지 먹습니까?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돌아갈까라는 이러한 끔찍한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슬퍼 보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6월절을 지킴으로써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세워놓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는 그것을 보고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장소에 가더라도 나중에 길갈로 다시 오지 않고 신로로 수도가 옮겨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다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땅은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살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지 그 땅에 들어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난한 땅에 가면 너희가 아픔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젖을 짜면서 살고 또 꿀을 먹으면서 사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옆에 젖이 널려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옆에 꿀이 널려있어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배고프면 가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삶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없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그늘을 찾고 싶어도 그 한 중 그늘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냥 나가서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늘 하나 찾기 힘든 곳이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미 다 체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전혀 이 방향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얼만큼 가야 될지 내가 확인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환경은 척박한 곳이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계속해서 평생 이 광야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 불기둥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냥 내리던 이 만나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하며 내년에는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서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나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상의 삶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월절을 기억해서 지키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꼭 지켜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형통의 지속을 위한 기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의 지속을 위한 기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6월절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날을 기념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신앙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 앞에 성결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주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습니다 이 경험을 막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못 나갈 못 건너갈 강 같은 것이 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건너게 하신다 저 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으니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그냥 빨리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보면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지금 당장 그대로 진격해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여리고성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땅에 있는 성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빨리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레를 행하라 하시메 할레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할레를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레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마음에 가졌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할레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듣고 들어오면서 우리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고대하던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충만합니다 지금 달려나가야 무엇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공격하고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지금 당장이 바로 가장 좋은 때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하지만 적군들의 마음은 아주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5장 1절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하고 사기가 충만하게 했지만 그들과 싸워야 되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게 했습니다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정신을 찰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나아가서 싸움을 하나 마나입니다 적군이 저런 상태고 우리의 사기가 충만하다 하면 아무리 저쪽에 사람이 많고 저쪽에 좋은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성취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냥 멈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레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표식을 몸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할레가 무엇인지 다 잘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승리할 것이 분명한데 멈추라고 하는 것도 모잘라서 할레를 행하라 또 일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레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레를 행하고 나면 며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아니 지금까지 1년 2년 할레를 못해온 것도 아니고 1년 2년 6월절을 못 지킨 것도 아니고 거의 40년 가까이 할레도 하지 못하고 6월절도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저것들 좀 다 평정하고 그리고 나서 안정된 상황이 되면 그때 할레도 하고 그때 6월절도 지키면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할레를 하라고 하시고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이라는 그 장소만 바뀌고 이집트에서 살던 노예의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그냥 땅만 차지하고 옛날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눈에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기회만 있으면 그것만 따라서 가고 저쪽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저쪽으로 따라서 가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결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서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 가르쳤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신앙도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어떠한 비전을 주셨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비전이 자기의 욕심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일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담을 해왔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이 반듯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도 또 이것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닐지라고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반듯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라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대 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잘하는 친구였는데 의대를 갔을까요? 가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두고 공부하면서 신앙을 절대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청년부 예배도 다 드리고 성격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공부도 잘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대로만 시험을 보면 당연히 의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시험을 봤을 때 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으면 아주 좋은 은혜의 간증이 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더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볼 텐데 이때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1년만 좀 교회를 쉬어볼까? 교회를 쉬고 그 시간 동안 공부에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 다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저한테 나와서 또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해준 이야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해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여기서 의사로 직업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든 내가 저기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문제일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아니면 내가 누리기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눈앞에 어떤 기회를 따라가면서 당장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성결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앞에의 기회가 아니라 성결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례를 받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니 이제는 만나가 끊어집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 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난한 땅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고 가난한 땅에서 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을 때 그 이전에 광야에서 내리던 그 만나가 끊어지는 것이죠 만나가 그치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그 순간을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자란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것을 실감했겠지만 이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이 여호수와는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앞으로 저 여리고성도 공격해서 점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수많은 성들 수많은 그러한 적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점령하고 지휘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와는 한례를 똑같이 받은 이후에 또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본인이 고민 가운데 혼자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면서 여리고성 주변까지 이렇게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 정탐을 하다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와가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까 그러한 부담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미리 살펴볼 곳은 없나 해서 이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자마자 여호수와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와가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 말이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냐면 여리고선 정령, 점령, 점령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저 여리고선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사람인지 도움이 안 될 사람인지 방해가 될 사람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궁금한 것은 여호수와는 지금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도움을 받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똑같이 칼을 빼서 그 사람을 미리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은 물음이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여호수와는 뭐라고 물었냐면 너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아니라 남의 편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라 니네 편이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아니고 네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네 일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라고 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뒤에 말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하면 나 너네 편이다 라고 말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그 땅을 차지하기가 힘드니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처럼 읽어집니다 그러면 앞에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니네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아니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청군 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당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전투를 이끌 대장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그래야 내가 대장으로서 그걸 결정하고서 어떻게 할지 내 자세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라 너는 군대 대장이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네 몫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고 하나님은 내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가 나를 응원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거나 아니면 못할 때는 그때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싸움 네 싸움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가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군이 아니라 이 싸움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할 때는 하나님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적군들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싸워야 하는 수많은 싸움들 그러한 싸움들 네가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나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놔라 네 싸움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서 이끌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고민하게 하고 밤잠 설치게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일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어려워하는 문제들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아니다 그거 네가 결정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다 내가 앞서가겠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너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이 군대 대장이 바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벗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여호와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맨발로 밟는다는 것은요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온전히 엎드려지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 앞에서 온전히 다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발바닥 신발을 신고 밟는 신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앞장서 가실 때 우리가 맨발로 쫓아가듯이 순종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자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며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라우마운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한례를 받고 유월자를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한례를 받고 유월자를 지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어떤 기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성결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월자를 똑같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주일과 같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매일같이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로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빠지w 하나님 나에게 입에서